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 상황이 온다면 부독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. 부독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. 부독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. 부독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수행해야 할 것이다. 어린이 어르신,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